땅콩 버터잼 땅콩 버터잼인데요 이걸로 뭘 하냐 먼저 먼저 한 숟갈을 크게 퍼먹어야겠죠 빈 공간 확보를 위해서 크게 한 입 그리고 확보된 공간에 달걀을 넣은 위 그 위를 땅콩 버터잼으로 잘 덮어줍니다 달걀을 이렇게 중앙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땅콩잼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달걀을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뚜껑이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까지 붙여주면 땅콩 버터잼 달걀 준비 완료 과연 이 점에서 달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일 불안해 얘가 너는 제발 달걀을 지켜줘 3, 4, 1, GO 소리나 또 이상해 소리나 이상해 가보자 소리만 들었을 땐 충격이 꽤 커 보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용물은 안 보여요 과연 잼 속 달걀의 운명은 놀랍게도 잼 속에서 생존한 달걀 달걀이 살았다 살았어 달걀이 생존한 비결 땅콩 버터잼의 끈적한 점성이 달걀을 잡아주며 충격에서 보호를 해준 건데요 달걀을 지켜냈습니다 달걀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